어디에 있어요? 어? 위험한데? 괜찮아요, 와보세요.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. 우연 아니죠? 반반. 쌀쌀할 것 같은데.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. 기다릴게요.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더 힘들어지기 전에.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? 사는 게 왜 이렇게 애매한지 모르겠다. 자고 나면 다 잊을 수 있어. 우리가 이길 게 뭐가 있어요? 아까 나 만나러 왔었잖아요.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. 뭐든 할 수만 있다면. 여행을 생각하고 싶어요.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아멘